음원의 메시지 하나요? 음원의 메시지 하나요? 음원의 댄스 가겠습니다. 너나 아놔!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계속 너나 아녜고 물어봤는데 이제 알 것 같네요. 그러니까 테이스티가 짱입니다. 아 그래요? 최고였어요. 도아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더 잘할 것 같아요. 어깨 빠질 뻔했어요. 계속해서. 넌 나 아놔! 넌 나 아놔! 넌 나 아놔! 예! 어깨 빠질 거 같아요. 이 순간이 있다면,